자, 전화상의 표현이죠. May I speak to Hanna?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Hanna 좀 바꿔주시겠어요? 나 Hanna랑 말해도 될까요? 뭐 이러는 거니까 바꿔주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바꿔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받은 사람이 3번 대답을 하는 거예요. This is John speaking. 보통 이야기할 때 야, 내가 Hanna야. I am Hanna.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This is. 그리고 이름을 넣고요. 뒤에 speaking. 말하고 있는 내가 Hanna야. 내가 Hanna인데요? 뭐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아, 너가 Hanna구나.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서 May I speak to John? John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나오는 표현이 4번이죠. Hold on. 조금만 기다리세요. Hang on.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웨이트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린 이 표현들을 전부 어디서 했어요? 이디언, 관용 표현에서 같이 정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고 이 hold on이랑 행운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밑에 있는 6번 볼게요. May I take your message? 자, 메시지를 남겨드릴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여기 없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어, 전화로 보는 뭐 메시지를 남겨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자, 7번의 경우는 뭐냐면 put through에요. put through는 전화를 바꾸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화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네. 제가 존을 바꿔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put through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밑에 12번에 the line is busy 라고 하는 건 이전에도 우리가 이 특강에서 한 번 했었어요. 그죠? 자, 라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뭘 뜻한다? 그죠? 전화선을 뜻한다. 그래서 라인이라는 것을 다이어 파트에서 정리했습니다. 바로 전전시간에서 정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화선인데 전화선이 여러분 뭐예요? 두 두 두 두 뭐예요? 통화 중이라는 얘기예요. 바쁘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전화를 바꿔주려고 했는데 통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럼 메시지를 남겨드릴까요? 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전부 전화상의 표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화 정리하시고 자, 밑에 18번으로 한 번 좀 가볼게요. 직장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let's cut it a day.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죠. 그죠? 자, 그래서 cut it a day 라고 하면은 끝내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wrap it up 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라는 표현할 때 어, 그래? 그러면 내일로 미루자. 다른 일들은 내일 밀러. 내일 할 수 있을 거야. 내일 끝낼 수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하면서 이제 18번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밑에 23번은요. The game ended in a tie 라고 하는 것은 자, in a tie 라고 하는 것은 앞뒤 그러니까 A팀과 B팀이 서로 여러분 뭐하다는 거예요? 팽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팽팽하게 여러분 묶였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경기가 결국 비겼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누구 여러분 승자 패배 없이 비겼다라는 표현이 and a tie 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 자, 옆으로 넘어갑시다. 얘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on은 생략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래서 brush up 이라고 하면은 다듬다, 복습하다 뭐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다, 복습하다, brush up on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on은 계속이고요. up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두 다, 다듬다, 빗질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복습하다, 검토하다, 다시 한번 열심히 쳐다보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42번 가시는데 이 42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547페이지에 우리 저기 20번 그죠? 20번 그거 보시면 문제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구였어요? 그렇죠? 파티였죠. 그래서 how many people I'll deal in your party? 이렇게 물어보면 너의 일행은 몇 명이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일행은 몇 명이니? 보통 뭐 할 때? 전화상으로 예약할 때 그죠? 예약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파리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행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이 파티 자리를 넣는 것이 기출 문제로 여러분 가진 교시에는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정리하시면 바로 문제에 적용해보는 훈련도 괜찮겠죠. 그죠? 자, 밑에 47번 갈게요.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죠? My treat 라고 하는 건 내가 대접할 거야. 내가 쏠게. each on me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 each on me예요. 내가 낼게. 오늘은 내가 낸다. 내가 쏜다. 자, I'll pick up the tab. 여기서 tab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산서를 들다죠. 됐죠? 그래서 우리 다이어에서는 빌을 독해 지문에서 만나면 법안이나 뭐라 그랬죠? 화폐, 지폐 아니면 여기에서 빌은 생활 영어에서 많이 만날 때는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서를 집다라고 하는 건 내가 쏠게. 내가 계산할게. 라는 말이고 아니야, 아니야. Let's go Dutch. 이러면 야, 더치페이해. 라는 말은 이제 반대말이 될 수가 있겠죠. split the bill. 야, 우리 이 계산서 쪼개자. n분의 1 하자. 라는 표현으로 반대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밑에 59번 넘어갈게요. Let's have a ball. 그 공 하나만 있으면 되게 재밌게 노는 때가 있잖아요. 그쵸?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이제 저는 아닌데 저희 동생만 봐도 공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뛰어노고 이러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Let's have a ball. 이러면은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4월 27일 날 시험이 끝나면 Let's have a ball.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Let's cut it a day.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아, 오늘 여기까지 아, 머리 아파. 시험 번호 너무 고생했어, 나. 어, 그러니까 3시에 정답이 나와도 아, 나 일단은 나중에 채점할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쵸? 사실 채점은 바로바로 하시고 여러분들 점수가 정확히 어디 정도인지는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죠. 그쵸?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또 앞으로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 60번에 I'm being solved. 이거는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 저는 그냥 just looking around 어,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런 표현 많이 쓸 수 있죠. 어, 나는 이미 다른 그 점원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나는 충분히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중하게 돌려서 어, 괜찮아요. 안 도와줘도 돼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난 이미 시중을 받고 있어요.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60번 보통 이제 쇼핑할 때 어떤 가게에 갔을 때 손님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손님이 할 수 있는 표현이요. 자, 밑에 있는 62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Can you break this 100 bill? 무슨 얘기예요? 어, 이 지폐에 어, 깰 수 있어? 깨줄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잔돈으로 좀 바꿔달라는 거죠. 어, 예를 들면 뭐 천만원짜리 수표가 있으면 어, 이거를 좀 5만원권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이런 브레이크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말에도 어, 나 5만원짜리 있는데 어, 이거 깨기 아까워. 어, 이거 깨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깬다라는 표현이 브레이크죠. 영어에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자, 68번에 I'm broke. 어, 나는 부서졌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죠. 난 파산했어. 라는 표현이야. 나는 빈털털이야.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쵸? 어, 나 완전 망했어. I'm broke. 이게 굳이 돈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돈이 없어. 나 파산했어. 라는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떻게 모의고사 잘 봤어요? 어, 좀 어려웠죠. 모의고사. 아, 완전 망했어요. I'm broke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완전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어, 어저께 뭐 잠 잘 잤어요? 어, 그래도 어, 건강한 수면이 결국에는 건강한 수험생활인데 어때요? 잠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 한숨도 못 잤어요. I'm broken. 망했어요, 오늘. 이런 표현 쓸 때도 68번은 흔히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모의고사. although 멋지어 기록이 approaching rix 감사합니다.